Hola! Mi nombre es Leo. Mi mamma? Hola! 내 이름은 Leo 제가 오늘의 하루에 한국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칼, 칼, 칼. 칼, 칼, 칼. 반가운다. 털너데로.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볼게요. 하나의 것들이 가장 좋아하는 칼. 칼. 제자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. 한국만 할 수있는 각임부는 제자리에 대해 업무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없지만 이 소가 너무 좋죠. 이 소가 제 좋아졌어요. 지금 이 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 소가 너무 좋습니다. 그런데 저는 저는 이 소가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께요. 어머니가가 닮은 자아리로 하셔서 감사합니다. 뭐. 안녕. 여기가 데리고 내 딴고 가야 할 수 없지. 다 가야할 수 없지. 이럴다. !!!! !!!! !!!! !!!! !!!! 사랑하는 그 말들도 당신의 행동 하나 진심 나를 원하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다려주세요 그댈 위해 참아줘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그 말들도 맛있는 것 먹자고 보셔 야야무씨 이거 왜 먹으란다 좋은데요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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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그래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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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러가 좋아하네 그리고 먹는 음식 아이씨 그런데 아이씨 이리와 이리와 롤드 플레이스테이션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뭔데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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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à quina vệ không gửi không sao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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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1, 1. 너다 1. 7대7이요. 안 개일라, 안 개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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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, 즐거운 시간을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과 함께 즐거운 시간과 함께